저거 어때? 왜 하얀 노래 있어? 인어이? 응 나 노래 잘 들어요? 일본 노래 할 줄 한 거 있다니까? 왜 불러? 뒤에 현직이 있다 하이 세, 노 사무엘까지 레콜드 무서워 우산? 하이 제 메뉴은 어떻게 됐는지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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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전화시키고 롬다 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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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먼저 바를게 나는 항상.. 음식이라서.. 내가 제가 안 하고싶은거죠 왜? 내가 안 하고싶다 모두 독수됐어 이낙지 못해. 이낙지 못해. 이낙지 못해. 봐봐. 괜찮은데? 일본어는 얘기하고 일본어 문화는 얘기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 없어서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. 너무 이상한데 굴러가?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? 그러니까 밥 먹은 지 지금 4시간도 안 됐어. 아직도 회식하고 있어? 네. 부장님 언제 집에 가실까 이거 진짜 궁금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응. 찍고 있어? 이런데 보면 130엔, 140엔 뭐 이러잖아. 160엔 그때 케이가 발견한 로서가 거긴 80엔, 100엔이었거든. 아 그래? 진짜 짠 거였어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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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스 고마워요. 여기가 너무 잘 못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많이 먹어요 거짓말은 안 먹어요 밥은 별로 먹었거든요 이게 성과는 나쁜 거짓말이에요 성과는 나쁜 거짓말이에요 아침에는 밥만 먹었어요 아 나 벌써 여기 지금 타가지고 김이 생긴 것 같아 아까 지금 지금 여기 지금 타가지고 김이 생긴 것 같아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타가지고 김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저희야구팀이 있어 소프트뱅크 호크스라고 소프트뱅크 호크스? 되게 잘해 올해도 잘 했을걸? 어떻게 그런거까지 다 대단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단 회사 이름이 들어간다고 야구팀에 우리도 삼성 라이온즈 SSG 랜더스 여기도 소프트뱅크 포크스 쿠테 롯데 한신 똑같은 일본이랑 네 포리 공연으로 가고 지금 대이묌에 지금 대이묌에 구글맞으로 봤을때 환더스 마크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가봅시다 초등학교 이 중에서 카페가 있었어요 뭐지? 아 그렇네 기교사담이 가능해요 우리가 가는 카페가 아닌가 아닌가? 그냥 카페인가요? 아 그냥 카페인데 근데 문 잠가? 문 잠가? 그냥 테이프 붙이는거 같은데? 어 진짜 되나? 뭔가 강하고 있어 뭔가 뱅퇴시티른자 그런 카페가 아닌가 봐 그.. 근데 그.. 커피을 마시는 카페인지 생각했으면 황영오피스였어 엄청 조용해서 깜짝 놀랬네 여기가 텐진역에 있는 곳 사실은 어제 밤에도 조금 여기가 호텔에 갔는데 어디에 러가지?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마차의 특점이 있나요? 이거와 마차 소프트크림 멜블를 콩으로 2개 드세요 우와~~ 마초 이수 짠 그리고 당국 좀 그만 흔들리게 해줄래요? 흔들리잖아요 맛있겠다 짠 어떻게 먹는데 스푼을 줬어 아 이거 불편한데? 개요거같이 그냥 우와 진해 진해 이게 뭐지? 오 모치? 약간 모치っぽく때 타먹었는데요 이렇게 맛있어? 약간 이렇게 소스 소스일까? 그치? 아래? 오늘은日曜일이라니 병吉쌩이 오늘 있을까? 병吉쌩이 어디 갔을래? 아직 시작이 안 안되었을래 그런가? 네 여기야 뭔가寂しい데도 없어서 근데 왜 배가 고프지? 이상해 내가 일본 올 때마다 이상하다니까 금방 배가 고파서 또 저녁 진짜 많이 먹었는데 먹은지도 얼마 안됐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자꾸 배가 고프네 하하하 일본 노래 발전한거 있다니까? 딱 불러 뒤에 현지인이 있다 모래 하하하 하하하